자, 문제입니다. 우리 뮤비티에서 처음 등장한 지훈이가 입고 있는 무슨 색깔일까요? 무슨 색깔일까요? 화이트! 화이트! 화이트? 맞아? 맞아? 화이트! 화이트 정답! 화이트! 뮤직비디오 보셨어요? 봤죠. 그러면 그 뮤직비디오 윙에 나오는 댄스 아세요? 뭐야? 안 들려요? 이렇게 멋없다고? 안 들려요! 인기 가입에서 대기 시간에 지훈이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? 정답. 비보이 연습. 어떻게 했을까요? 어떻게? 어떻게 했을까요? 어떻게? 어떻게 했을까요? 희망이 보입니다. 희망이 보여요. 초 Woods' 제 4단원 입니다. 감사합니다.